모든 언론에서 이 순서를 바꾸잖아요. 권성동 장재원 그리고 이철규 윤환호 권력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문자 그대로 핵관으로 불리는 이 네 명을 불렀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것도 부부 동반이에요. 부부 동반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? 영역의 표시예요. 이너스컬을 드러내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너스컬입니다. 매우 사적인 관계다. 매우 친밀하고 중요하다. 이너스컬이고 아닌 말로 그 안에서 모든 걸 논의해도 비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스컬. 우리가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너스컬. 그게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. 친륜 핵심 중에 가장 원로라고 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뭐 당연히 다 같겠지만 일단은 이 네 명에 빠졌으니까 못 끼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스컬은 아니다. 이에 영역의 표시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주 서툰 짓을 하셨다.